아아 뭐야 내가 친거야? 우리 근데 그 어디있노? 어디있어? 어 잠깐 어딨지? 나 찾아야되나? 얘? 수색해야되나? 아 여기있네 여깄네 여기 야 이거 얼마나 돌아다니깄노? 이 조잉목이 20대라는 거에 좀 충격이예요 아직까지 거룸은 여기 이 조잉목이 마지막으로 왜 그 조잉목을 보여줄까? 또 다른 날 우리 하랄드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 하랄드의 정신을 지키고 그리고 거룸은 이 조잉목을 지키고 얘 20대 아니에요? 어릴 때가 적어도 한 10살 정도니까 10살, 11살 이 정도 아닌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정도라고 치면은 17년 후니까 네 17년 후 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가 20대라는 소리 20대라는 소리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쳐줘야 뭐 한 12살, 13살 되잖아? 이런 거 아닌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쵸, 많이 쳐야 30살이죠 최고 많이 쳐야 30살이니까 근데 지네는 나이로 하면 어차피 20대 아닌가요? 뭐야? 그 제자 죽었나? 내가 형제에다 가입하기로만 하나가? 얘 때문에 결국에는 얘랑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형제단에 뭐 이렇게 가입하면서 그러면서 뭐 배신한다 이렇게 소리가 나온 거 아니야 내려서 가도 되겠다 은신 어 요렇게 다녀라 오케이 어서오세요 약초 아이가 이거 쏘고 있다 지금 떴다 오케이 불신지요 쟤가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들키겠다 아 이렇게 좀 최대한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좀 최대한 돌아서 가라고? 오케이 이제 좀 어차신 나온 걸 시키네요 엘블드 아니 무엇일에 Ian 그 암 아 암 에 그 약간 시야 들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상관없나? 아 이거 봐봐 하랄드 금마 데려왔으면 안 됐어 괜히 금마랑 같이 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뭐야 아 나와도 질색이다 걔랑 같이 왔으면 안 됐어 얘가 노르웨이 텐바인가요? 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아 그럼 인정 아 그렇구나 진짜 왕이구나 아 아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긴 해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긴 해 어떻게 해야 돼? 아 죽여 아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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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상 파는util 하나저나ista 지발 aussill that we are finishing 요, polis send nothing of this to me not a word I will not yield the title that should be mine by right then war will continue men will die villages will burn you foolish boy this is our only way towards to peace 쟤는 아버지랑 그게 아버지한테 좀 막대하더라고요 그전에도 겁나 째려보고 지나가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전 바랄라로 원합니다 어찌 내꺼 노르웨이 티빡은 맞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